아래 캠프 안가고 탁킹 한번 찌르고 갔어 여기 한번 딱 쥐까지 땅코리 있나? 어 없네 아 먼저 지금 딸깍딸깍거리는 소리 들으면 지금 부르치고 있어 아 씨발넨들아 적당히 해라 탁코를 어 뭐야 다 안보이는데 틀렸다 미친새끼들아 천년 오이식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어우 저치기 뭐야 뭐꼬? 니? 누는데? 누구있는데? 내 친구있네 어꼬야 꿀땡땡있네 얘 뭐냐? 야 쟤넷 디코 쳐들어가자 어디야 얘들 얘들 어디 방에 있어요? 야야야 니 친구 어디갔어 뭐야 어? 왜 디스코드거냐고 왜 디스코드거냐고 지들 뒤졌다 미친새끼들아 뭐야 지랄인줄 알았더니 지랄인줄 알았어? 아니 지랄이랑 비슷한새끼가 나왔고 뭐해 비슷한새끼야 한참 강화된 녀석이다 야 니네 족됐다 야 니네 정글 한국인이야? 아니 물만둔데요? 물만둔데? 고기 먹으러 갈래? 마스 마스 찍고 킬건데 오늘 점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점검이면은 갈거고 아니면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거 와 그러면 나 이거 호난마을 갖고 왔어 어디 마을? 호난마을 호난마을이 어딘데? 호난마을 쳐봐 호난마을 쳐봐 오지 말던가 그럼 지금 놀래? 하하 출발해 어 출발해 지금 어 지금 가면은 택시비 한 20만원 나올라가? 별거 같고 별거 같고 차라리 차라리 서면에 가자고 어 서면 고 비행기 뜨냐? 아니 이럴거면은 아니 이럴거면은 뭐 패션을 잡아 패션을 잡으라고? 어? 아 우리 바텀 왜 털리고 있어 또 아 형네 바텀 그냥 어때 너 라인전하는거? 쟤는 이상한데? 아드셰가 펜션왕이잖아 펜션왕 렉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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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블 뭐하냐 정글 차이가 벌써 나네 라인 밀어줘야겠다 또 어떡하냐 저거 오늘 정검이래 정검이었다고? 정글 어딘데? 여기 아래쪽에 있었어 주네리신 어딨냐? 우리 리신? 탈퇴했어 와 뭐야 아니 킨드레드 미쳤는데? 뭐 미드 갔는데? 말 말이 돼? 아니 저 표식 표식 먹으러 온거 아니야? 표식 먹으러 왔는데 또라인 아니야 저거? 또라인은 맞아 표식 하나 먹었네 2레벨인데 네이스 잠깐만 텔 탄다 시발 잠깐만 텔 터진다 이거 이따다 우와 터비 던져야지 옳은 텔 안탔어? 시발 안보이는데 안탔어 아 텔 어디서 타는지 몰라가지고 개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하하 저렙지 1킬 먹었구요 X댓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구요 여러분들 X댓습니다 옳나 시발 1도 안 무섭다 인정? 1도 안 무서워요 꿀탱댕 불알 떨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구요 네 전혀 아니구요 좌 꿀탱댕 좌불알 유동치는 중 음 너 잡불알 그래서 오픈 앗 와 이거를 합차에 돌사나구요 오른 아무것도 못하는 중 데스틴이 뭐 내 나의 냄새를 느꼈나? 맡았나? 왜 질문을 미치지? 어? 살짝 냄새 났어 아니구요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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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동선이거 다 라풀템 다 틀렸죠? 탑이겠지 탑이야 이거 아니 지금 틀리면 늑대 늑대 먹고 어 아니구요 완전? 전혀 아닌데? 아이씨 늑대 먹고 슬슬 내려와가지고 두꺼비치겠네 두꺼비 먹고 내려오겠네 오른 6타면 탑올거 같은데 야 절아들 느그집 B번 그거를 개새끼야 여기서 어떻게 알려줘 아이씨 아이씨 주소 버리자 비바 아 카톡으로 딱 바타 바타 보냈다 실시 실시 아 지금 보내 지금 야 추천 잘한다 지금 그렇게 빨리 빨리 해라해 어깨 나 나간다이 간다 간다 뼈 간다이 바타 아 재훈아 왜살이냐 너 어? 왜살이냐 형이 로종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용치고 있네 그렇지 이자율이 오흐흐흐흐흐흐 아니 저거 뭐야 키보드 소리 x5 들려 아이 개새끼야 그거 듣고 니 사프라고 있었어? 아니 그냥 감이지 아까 저거비 있었어 욕먹었으니까 지가다 타보겠지 너는 100프로죠 딱 보니까 지금 란에 딱딱 보면서 지금 구경하면서 탑끼고있다 이제 골렘 이제 칠거야 니네 다 틀리고요 골렘 치거나 아니면 바위기 왔는데 바위기가 없는거야 니네는 진짜 바위기 다 먹었지 지금 이제 두꺼비 치고, 아니 골렘 치고 있겠네 골렘 슥 치고서 칼날풀이 간 다음에 미드 갱 가려고 했는데 미드 풀 피워가서 안가고 다시 풀동전 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인다 보여 다 틀리고 있어 좀 잘 맞추는 척 좀 하지마 니들 다 틀리고 있어 얘들아 위캠프 다 돌았으니까 위에서 할거 없으니까 아래쪽 스 다시 간다 재훈아 조심해라 빨리 소울 블루 나죠 블루 지금 만져가지고 슬퍼하고 있잖아 전혀 하지도 못했지 맞구요 위캠프 다 돌고 핑어 하나 지우고 위에 한 번 할거 없으니까 아래 가겠죠 일단 늑대랑 구꺼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블루 아래캠프 안가고 탁갱 한번 찌르고 갔어 여기 한번 딱 칠깍 땅콜했나? 어 없네 아 먼저 딸깍딸깍거리는 소리 들으면 블루 치고 있어 블루 치고 있어 아 또 블루 미쳤어 아 시발년들아 적당히 해라 사툴 어 뭐야 다 안보이는데 틀렸다 미친새끼들아 전령 오이씨 니들 다 틀렸어 힐 아 뭐해 바텀 왜 안사려 뭐야 블루 블루 근데 왜 안먹었어 형 아우 이었씨 너무 달아 아니 니들 왜 안사리냐 바텀 음 롤은 바텀게임 힐만 주면 돼 탱지라고 들어봤냐 탱지 내가 바로 탱지다 임마 저러대 먹지마 그거 뭐 조건 안해도 이제는 먹을거 오케이 오르텔까지 빼있고 아무것도 안해도 돼 한 번 밀게요 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전혀있었지 그니까 아니 그때 우리 바비게도 먹어놨었어 그니까 그걸 역으로 노렸었어 이끼네 명확한 새끼라고 아 근데 우리 바텀 ㅈ 됐네 어떻게냐 야 벌써 그림 그려진다 딱 켄드렛때 궁 쓸 타이밍에 침묵 딱 걸려가지고 아 궁무 쓰고 죽었네 뭔 느낌 야 근데 킨드 탈이 저거 듀오네 쟤네 도나 킨드 궁 안에서 탈이 궁키고 다 죽였는데 그거 조합이잖아 옛날에 한번 유행했던 패스인데 킨드 궁 끝날때쯤에 탈이 궁켜가지고 우리만 ㅈ 되는 상황 사미야 사미야 이거 지금 알았어 뭐 누가 저 조합을 지금 알았다고 나도 이제 알았어 난 방금 알았다고 그니까 방금 한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너 뭔가 잘못했다고 모르는거 같으면 니가 아는걸 또 가르쳐주고 인마 지식을 지식을 혼자 너 혼자 알고 있으니까 너가 그래서 양아치란거야 참 미안해 아니 바텀을 안봤어 모를 수가 있나 형 아유 조라드 시야 다 보인다 다 보여 너무 뻔해 음 뻔해 아유 주련은 그래도 안보이게 정글링이라도 다 보여주고 정글링하네 또 용쳐먹으러 가겠지 또 용쳐먹으러 간다 저새끼 조심해라 재훈아 용이 와도 안하는게 좋다이 오브젝트 처먹는거 존나 좋아해가지고 나봐 또 용쳐먹으러 갈거야 용 나오자마자 치면은 아니 아 지금 바텀 바텀 보니깐 지금 그쪽이 없어 맞아 오른 노태니까 세게 해 응 지원해줄게 아 근데 쟤네 둘 다 구운이라 참 미안하다 용타이 한 번 내려간거 같은데 오른 내려갔다 나도 반응중 해버렸다 나 공일이 있어 가라 리시모 어 와 정 maxim이 뭐냐 요정할 때 그 요정떡 이 slide 그냥 괜히 썼다 정타이 요정떡 아 네 삼겹살 먹고 싶다 유던가 포남말 출발해 저 택시비 20만 원조어? 택시타워 가도 1시가 반 걸려 어 미소캐?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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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라들 라이브 부들부들하는 소리에 왜까지 들린죠? 안들린죠? 부들부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들린죠? 들린죠? 들린죠? 힌드레드 스택 0이쥬? 1이쥬? 상관없죠 원딜이랑 원딜 힌드레드 상관 전혀 없죠 상관없는 척하지만 부들부들 알고있죠 아니죠 근데 두랄이 떨리고 있죠 전혀 아니죠 두랄 떨리는 소리 여기까지 됩니다 아 근데 진리어 소라카 개 극혐적이긴 하다 그렇게 이기고 신뢰하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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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쥐고 싶은 새끼도 있나 너는 한 번씩 쥐고싶을 때가 있나 보다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왜 나와있어 침묵 궁극기 풀치고 도망갈거야 도망가 푸호호호호호 아아 우린 아프 기원하는거 반응이 되잖아 굴대 내가리 아우 굴대 내가리 그냥 늦게 버렸지요 늦게 버렸게 나는 기공룡 씹고 지랄을 한다니까 케이스다 게임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슈프를 다했어서 너무나 됐어 야 근데 오른이 저게 뿔 때문에 궁극기 박치기하는 타이밍 세워딱 빠르다니까 근데 니신 니네 니신 뭐하냐 아 다 딱이구나 아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안 돼 왜 그래 뭐야 풀리시 쓰면 되겠니 그게 아 나 글쎄 진짜 위도 오른 갑니다 오른 오공 아 도공 없는데 아 탐민다 재원아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 오버젝트 두개 다 뺑긴거 아시죠?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겠죠? 그만인즉슨 님들은 ㅈ 됐다는 소리입니다 예? 정글 이랩차 보이시죠? 그만인즉슨? 저레운즈 캐릭하기 나왔던 소리겠죠? 랭 소울 땡땡 오픈 너무 쉽고 쟤네 주워라 오픈 절대 안해 와 킹즈레드 1코어도 안 나왔네 15분인데 나왔던데? 존나 센거 나왔던데 이거 한대 맞으면 대가리가 얼얼하다는 그 템 나왔는데 아 탱탱이 대가리 으깨고싶다 방금처럼 아 근데 저거 좋아 조건이야 아 또 전령 튀는거 같은데? 못막나? 응 틀었어 응 못막나? 틀었어 방금 틴고 있어 지금 전령 와디가리가면서 튀고 있는거 다 보여 어 보이긴 해 아 막을 수가 없는 없나? 전령 우리가 막질 못하네 스월노플 제가요 맞아 이거? 와 이거 못잡아 차 미쳐나간다 아 버라이구조의 G2C군형에 힘을 모시는 데티와 꿀탱탱군 리드를 비는 판단하지만 3차까지 이러면 터져버리는 불상승가 발생하는데 이러면서 용까지 뺏기는 꿀탱탱팀 꼬니 나가서 대가리가 3차까지 나가는 꿀탱탱군에 꿀탱탱팀 용도 뺏기고 3차까지 나가는 꿀탱탱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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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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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태가 우브라고 같이 흔들린다 임마 브라이 잡아라 어? 그러다 하라 깨진다 임마 탱탱아 나 따기들 여기좀 하세요 싫어요 또 달라고 왔자요 여기좀 하세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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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좀 하세요 뭐야 단따게 저기 안가? 어이구 좀 많이 아플걸? 아니지 타리가 그러면 쓰레쉬가 끌잖아 너가 딱 여기서 큐 맞아준 다음에 들어올 때 약간 낚는 느낌으로 가야지 아우 갑갑하다 진짜 이놈 안 끌어? 귀여운거 봐 너희 작품이냐 이거? 재훈아? 아니야 내꺼 아니야 그거 내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내꺼 아니야 아니 말까 이거 울만두꺼야 울만두꺼 아니 시발 이거 뭐 어째야 되노 그 게임 시발 재훈아 얻어 줘 해봐라 생각엔 음 간거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게임이 간거같애 왜갔어 아니 이길지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 게임이 이길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당연하지 니네 탑도 지금 이길지 모르네 탑 보니까 아니 이거 바텀맨은 그냥 싸워봐라 나 공국에 믿고 시발 재훈아 풀이하게? 풀이하게? 뭐 어떻게 할라고 풀이 쓸거지 나 나 나 꿀없어 꿀없어 우리 왜 둘다 죽었어? 소라카의 완벽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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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은 아무것도 못한다 올은 아무것도 못한다 침묵에 풀쓸라 했는데 풀쓸라 했는데 이 새끼 벽에 딱 붙어가지고 뭐하나 이 새끼야 야 와 진짜 방금 한탄하는데 연막단 두 번 연속으로 그냥 그냥 10초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질구독 좀 치워라 이 시발 새끼야 대주로 다니고 닥쳐봐 수천하자 재훈아 형 너 살리는거 봤지? 힐 존아 하면서 아 X됐다 뒤에 구데기장구 났다 아 부정타는데 X됐다 맛없냐 이거? 아 그거 왜 먹어 먹어봐 그거 건강식이야 아보카도 그거 강남 현대인들이 먹는 식품이야 맛없지 아 바로 뱉어 뱉었어? 아 씨발렸나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 40개 아 아이고 아니 걷다가 뱉으면 어떻게 해 아 40개 잘라도 먹자 얘 얼굴에 뱉을 수 없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아니 저거 70% 남아있었는데 이 새끼 걷다 뱉었다니까 본대에다가 뭐 70% 남았어 95% 남았구만 본대 저거 도라이 새끼네 아 개빡치네 방구독 좀 치우고 사러 가 아 아 남은거 아 이거 음식 지금 아프리카 1초에 몇몇이 죽는줄 알아 지금 그래 놓고 한입먹고 마음 없다고 씨씨 일깨 놔두잖아 옆에 아 천안 어린이집은 깨끗하냐? 누가 치워주는 사람이 있는갑네 아 아 중요한 사람 아 중요한 사람 아 중요한 사람 터뜨리지 마라 아 야 피해 어 조심하라 칼날비 구부하려고 했는데 내가 눈 잘못들었어 너네 한명 가야되잖아 뭐야 이거 어? 여기 숨어있구나 재훈아 재훈아 깜깜해서 안보여? 보지마 보지마 야 이거 하자 야 이러면 1인식 올수라면 없으신데 우리 지훈아 거기서 뭐해? 아 쟤 쟤 쟤 쟤 쟤 쟤 저 침묵 걸었다 오른백도 막으라 안 막는다 씨 뭐야 이거 아니 오르농 쓰면은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 무조건? 아니 아니 내 리신 이름 아니 리신 아니 나 리신 움직임 다 포착 못했어 난 우리팀 여기 신경 안쓰길래 난 뒤에 있는줄 알았어 저녀노 죽었다 살았냐? 오케이 죽여버려 그냥 아 아웃돌아 그거를 그딴식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끝까지 각을 봐야지 너는 오렌이 탱해주면 그러든지 말든지 힐이 있죠 침묵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샌드백 했죠 바로 먹죠 바로 빨리 쳐야되고 기모찌 어디 여행고셨나봐요 뭐가 기모찌 한건지 저도 말씀해주실래요? 뭐 날라오면서 저 날라가 뭐 차이 누가 차이던데 901씨 하하하하하 탑차이 탑차이야이야이야 이게 바로 탱지다 임마 리신아 니 크라 뭐 씨발라나 아 이 새끼와 같이 부정치 오죽에 탔네 이 새끼야 새끼 하하하 야 라저봐 그부대가리가 공인줄 알았대 이 새끼야 하하하하 야 얼음주려고 앉아 CS 뭐야 하하하하 야 bj 저려 하하하하 야 bj 저려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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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멸임 쓰다며 지금 탐단이 안쓴다 나 머리아퍼 지금 단멸임 쓰다며 아 하하하 으음 개이드 지금 오른공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위파 계속 미뤄 막으러 가야돼 이니시도 못 걸어 오른 노궁 오른 노궁이면 우리 계속 해야돼 계속해야돼 더했대 덜함을 모른다 저 새끼 빡대가려고 모른다 응 너 나 못잡아 응 너 나 못잡아 응 침묵이야 너 나 못잡아 응 너 나 못잡아 응 너 나 못잡아 응 너 나 못잡아 응 너 나 못잡아 어디가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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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우리팀 안아줘 이거 오 아 리시는 왜 집에 있냐 제 쪽에 안 붙어지고 오 이러면 그렇지 이발저나 아유 병실들 똑같이 받아 안싸놓으면 좋긴한데 오른공돈다 오른공돈아 빼 빼 빼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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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거면 쳐먹어 이 쥐새끼야 내 비상식 야 아 진짜 도너졌다 이거 아니 정수찬 저세X는 고기 쳐먹으면 안다 에피타이저로 빵을 쳐먹고 한적이니까 저세X도 또라이네 아 내꺼 왜 먹냐고 내일 먹을라고 사놓은건데 아침에 우리팀 뭐해 억제이비로 놓고 얘들아 야 그 그거 조심해라 나 없다 나 탐마가야돼 나 탐마가야돼 나 탐마가야돼 억제이 까질수도 있다 오름텔 생각해야되는데 야 구원 써죽혀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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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웃솔 진짜 쟤 뭐하냐 나 궁리를 해줬는데 아 너무넘갔어 아 한타 X됐다 뭐야 어플 하하하하 아 바다형이잖아 그래 바다형이야 바다원스 저거 피 개쩐다고 그래 그래 모래를 가면 되잖아 그래 너네 X됐다고 모래 좀 늦게 터져가지고 치감 칼이 먼저 이거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구요 야 야 탱탱 니 올거야 곧먹으러? 바로 출발해 그럼 호난마을 아니 거기가 어딘데? 여기 강남역 쪽 가까워 강남역 개포동도 맛있는데 아 일로와 중간에서 만나 아 아니 여기가 맛있다고 호난마을로와 아 근데 캔데드는 원딜하고 후방가니까 나 티비 좀 센데 존나 세지 너네 X됐다니까 아 16랩 찍어야죠 근데 이거 어 나 16랩 찍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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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타 괜찮아 안괜찮구요 저런거 저런거 아 매섭긴 했다 안 매섭구요 음 매섭구요 큐쏘러와 같이 재훈아 거길로 써야만 맞니? 어? 에헤헤 퀵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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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여러분들 퀵쏘러 다 먹히고 다 먹히는 중 게임 못 끝낼거 같은데? 아 끝낼 말이야 끝낼 말이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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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워나 힐 에이 잡아야 돼 미드도 가야 되는데 아 바론 먹자 그냥 아 바론도 안 돼 리신 없다 아 리신 왜 죽었냐 이거 리신이 왜 죽었는지 알려줘? 저신이 아니고 리신이었기 때문에 아 못 쳐 이거 여기 쳐줄꺼 여기 쳐줄꺼 아 미드 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빼야 돼 한 빼야 돼 한 빼야 돼 아 근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한타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아 시바야 뭐지 아니 우리 딜이 너무 약해 뭐야 2피도 안나와서 그런가? 원래 먹을 때 먹을 시기 시간인데 한타가 너무 힘든데 루시안 딜이 너 좀 안나오는 것 같아 그치? 아 나도 이거 띄우면 좋은데 아 너네 루시안 잡으면 어떡할거야? 루시안 죽으면 이래? 너게 비명질고 있을거지? 아, 팀지만 있는데 죽냐고 개새끼야 안죽는다고 소라카 모르노 야, 거기 가자. 김일도 가자 김일도 시랑 호남 마을 와 호남이 밥 잘한다니까 인마 호남은 씨 안 먹어봤나 이거 에이? 안 못 봤네요 뭐 봐라 그러면 개새끼야 이놈 뭐 얼마나 못 봤는데 개새끼야 저나 맛있다 거기 김일도도 맛있는데 아 근데 진짜 머리가 아프지? 담배력 때문이야 담배 좀 끊어 미칠 새끼야 근데 뭐해 빨리 와 지금 지금 침묵, 침묵 걸었는데 왜 그래 와, 큰일 났어 아니, 리신이 왜 적 있냐? 아, 이거 진짜 좋았는데 아, 나 팀으로 바로 걸어줬는데 아니, 나 2데스인데 왜 져야 돼? 나 젤데스야 2데스를 안 했어야지 친구야 아, 근데 방금 구두 진짜 좋았는데 그냥 도완이, 나 바로 나 스탄 들어간 거 보고 바로 치명도 걸었어 이게 루샨이 소유사포가 아니라 거리가 안 됐나 봐 아, 근데 없었어 그 누구야 리신이 없는데 우리 팀에 리신이 없다 시발 리신 뒤에서 발차기 갖고 오고 있어 좀 말고 살려주라 안 돼 아, 아, 깜이 뭐, 뭐야 뭐, 뭐야 끝났어, 인마 아, 너희 한타 이를 걸 하잖아 어떻게 이를 건데 얘기해 봐 내가 그대로 싸워줄게 너희 원하는 것도 얘기해 내가 그대로 싸워줄 테니까 얘기해 빨리 지금 싸워줄게 나한테 끌려 끌려 끌려줘 실어 실어 으어어어어어어 주아 tradicional 도 obesity 야 호난발리나 와 뭐 꼬려봐 언니 거기다 먹어보자 엄마 dit 호난발리나 와 빨리 호난발리나 오라고 호난발리奔 savory 먹..먹는다 가서? 올꺼야 갈꺼 빨리 대답해! 아 리신 딜낭보라고 개새X야 밥이 쳐넘어가면 하하하하핳 아니 니는 왜 못 넘어가 리신이 안넘어가면 되지 넌 넘어가도 돼 리신 딜낭보라고 저레이브 질락이 그 요정할때 그 요정더 보이지? 아웃을 딜링을 해도 야물딱치게 했구만 아 기분좋게 이기고 씨발 밥먹으러 갔다 아하